모래놀이 할만하나? 어 근데 너 오늘 말투가 계속 왜 그래? 나 똑같은데? 아닌데? 홍코랑 달라 아 내 말 안했나? 내 부산여행 다녀와가 그렇다 아하 부산 그날 저녁 엄마! 아유 참 왜 그래? 우리 부산여행 가자 웬 부산여행이야? 나 부산이 너무 가보고 싶어 갑자기 왜 이래 얘가? 집으로 한 번 무슨 맨날 한 번만이야 상원은 엄마 아유 알겠어 가져가 일주일 후 어 가을 언제 왔어? 아까 오빠야 절대 왔다 어 근데 가을아 너 네 말투는 어디에 갖다 팔고 그 말투는 뭐야? 네 똑같은데 누나 가을이 말투 들어봤어? 가을이 부산 갔다 왔대 아 그렇구나 부산 어디 갔었어? 네 구단 해운대 갔다 왔다 해운대는 대학교가 아니고 빨라다 고이고 네 무턱돈 먹었다 마스터야 와 가을이 부산 사람 다 됐네 가을아 귤 먹어 온냐 고마대 가을아 너 부산 얼마나 있었어? 내 하루 있었다 하루 있었는데 사투리는 너무한 거 아니야? 사투리 그게 먹고 아니라 해 해 많이 해 잠시 후 가을아 귤 다 먹었어? 어 다 먹었다 뭐 다른 거 줄까? 괜찮대 음료수 줄까? 배불르다 그럼 가을이 좋아하는 젤리 줄까? 오무가 해요 말 못 다 알까 아 알았어 그날 저녁 이모야 내 밥이 너무 많다 가을아 남겨 남겨 이모부가 다 먹어줄게 안돼 엄마 에이 가을이가 먹던 게 왜 더러워 괜찮아 역시 이모부 다양한데 하하하 가을이 사투리 쓰니까 더 귀엽네 가을아 왜 또 그래 왜 사투리 그거 좀 그만해 내 똑같은데 이모 와 거야? 너 엄마 그냥 포기하세요 맞아요 저도 포기했어요 포기는 내 추천때나 산호기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에휴 요즘 유치원생들 못 말린다 아주 일주일 후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a 누구지? 이모 안녕하세요 어뚜이가 가을이 좀 부탁할게 네 다녀오세요 이모 가라 오늘은 뭔가 더 귀엽다 원투이에요 아니에요 뭐야 오늘 말투는 왜 그래 너 또 어디 갔다 왔어? 어제 개정은 갔다 왔다유 아 그럼 또 하루종일 충청도 사투리 들어야 돼? 아 괜찮아요 죽기야 하고 떠유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컷 이쁘고 참 말하래요 아 bedtime Thats long he's been there for you